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53불이래요? 뭐야 이거 약사는 말에 여리 남도는 뭐 백이롱 천지야 백이롱 천지이고 여기가 약사여래 그래서 유리광전이라고 되어 있네요 약사여래가 유리몸으로 되어 있어요 유리 그렇게 투명하게 약사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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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사여 Ann 원효 대사가 손톱으로 그렸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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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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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저 봉우리 보이십니까 성삼제 차일봉 노고단 길상봉 노고단을 길상봉이라고도 부르는구나 반야봉 왕실의봉 청왕봉이 보인다는데 저 아래는 구례읍래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내 잘 보인다 대나무와 차 차나무와 여기 차 맛있겠는데 그렇지? 그렇지? 최봉아 이 대밭속에 차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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